이리지! 이리지 마이 마이쿠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오! 뭐가 없어? 다시! 네! 다시 한번 오게요! Hey, girls! You ready for the crazy? May sound a little weird, don't stop! Let's party party! Shake it, shake it up right now! Let's make you feel it! Shake it, shake it, shake it up right now! Turn the music up! Let's party party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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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습니다! 어제 제가 라면을 습불을 하고 왔거든요! 맞아! 제가 오늘 자꾸 찍을 합니다! 맞아! 근데 나미들은 막 또 여행 가는 줄 알았더라고요! 여행 가거나, 응의별 친구 보러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이런 아리따운 옷을 왔을지 성장도 못 했을까요? 술배! 이렇게 이러한 모습을 많이 아, 대단한 느낌이야! 아니 근데 우리 이런 모습을 입을 한 번도 Bard 한 번도 웃겨! 지금 우리의 행색이 너무 웃겨! 저희가 이런 옷들을 압을득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두 번째 사람은 아, 뭐여서! 아, 뭐여서! 아, 뭐해줘야 너무 안 들렀고 있어? 행사하고 막 아! 우와! 왜 이렇게 해? 꿀떼씨랑 배우러 왔는데요. 네! 저희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아! 근데 우리가 털에 접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아플! 그치? 찐팔? 말투? 그 안에 그것도 거의 찐팔이 있어. 그러면 그치? 네. 약간 그 가정용. 맞아요. 인사했다가 가고. 맞아 맞아. 이렇게. 아무튼 있었어요 연습실에. 왜 자꾸 돌아보고 아까. 맞아. 너네 좀 잘 놀지 않았어? 난 그때 진짜 못했거든. 그니까요. 진짜 못했거든. 아무튼 나는 나는 이만 자신있게 드러냈으니까. 그래! 나는 이만을 자신있게 드러냈으니까. 오늘 자신있게 돌아볼 예정이야. 좋아 좋아. 오늘 저희가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뭐지 아시나요? 뭔데요 뭔데요? 정말 궁금해요. 나는 바로 비비치 it's my life입니다. 와아 여러분 언제 쓰셨나요? 영어.. 몰라요? 아니.. 나는 어디 안에 담겨도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비비치는 나의 삶이다. 아! 근데 끝! 아 근데 이거 우린의 삶을 가는 그리고 디미지 삶의 체험 현장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좋아요 그러면 오늘 디미지 삶의 체험 현장 쿨팬스 컵 맞아요 처음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와! 네? 와! 원수님! 나와주세요! 웃어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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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요아홍 콜댄스 학원의 김소민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오늘 콜댄스에 처음 배우는데 저희 같은 한 번도 안 배워놓은 사람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근데 지금 다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팍 매달리실 것 같아요 어! 제가 전에 해봤는데 전 매달리지도 못했거든요 이게 압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압력이 진짜 엄청나지 못해서 안선생님 감자 잡고 이렇게 두 달에 한 번 해주셔도 돼요 어머 어머 너 잘해!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진짜 잘해!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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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끝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고 대고 좀 위로 잡고 대고 우와! 우와! 어머! 나도 나도 한지 배달이 했는데 이렇게 다 잡고 엄지님은 오른발 붙고 왼발을 떼면서 돌려줄게요 왜 저래? 저 말할거야 저 말할거야 저 말할거야 저 말할거야 저 말할거야 제일 잘하실거 같아요 아니에요 밖에 가는 다리를 감아서 어디를 감아서 이렇게 해서요 어디를 감아서 어디를 감아서 아니요 손이 이끌어져서 내려오가 돼요 운동에 힘까지 좀 알아야 어디에 뭐해야 좋은지 콜댄스는 여성이 너무 아름다운 선을 예술로 표현할 수 있는 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만큼 근력운동이지만 여성성이 되게 강한 운동이라서 굉장히 예쁘고 여성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근데 이게 진짜 근력운동 많이 된다고 맞아 맞아 무섭긴다 진짜 근력이 빠지거든요 아까 매달린거 보신거 아니 근데 힘이 다들 또 외보들이 힘이 좋아요 엄지적인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시오 rot 좋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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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워 사랑해 완전 너무 아름답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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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영상으로는 많이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단계가 진짜 잘 어울린다 너무 짱이네 이제 목조 한 마리 이렇게 정말 춤추는 거 같아 진짜 그러면 한 번 들어볼까요? 화이팅! 양 손목 밖의 상으로 감아서 원 둘 둘 셋 셋 손목끼리 맞닿기 4 4 선생님 발음이 정말 좋으신데? 선생님한테 어떤 영어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찢어질 것 같아 골반과 상체가 오른쪽으로 오른쪽 팔꿈치에 고관절 닿을 수 있도록 쭉 내려가시 눈에 자꾸 황금 대는 거 같아 호흡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camp 오른쪽 눈에 가슴 다닐 수 있을게요 발음이 너무 많이 움직인거 같아 아 쭉 마라 올라올게요 3 2 1 반대쪽 밖에서 반대 머리 괜찮은데요? 네 바깥이 밖으로 스트레치 왼게 자, 양손 대비 바닥에 카메라에 우리 머리치 엄청 나오게 됐네. 스트레칭, 두 무릎 동시에 잡아서 등 말아 올라오세요. 3, 2, 1, 수고하셨습니다. 1, 2, 3 등 donut, 1, 2, 3, 2, 4, 4, 5, 5, 6, 6, 5, 6, 6, 6, 7, 6, 7, 6, 7, 7, 7, 7, 8, 9, 4, 6, 8, 8, 9, 9, 9, 9, 10, 9, 10, 11, 10, 11, 11, 두 다리 업 할 때는 발끝이 타슴으로 천장 업해서 엄지 발전을 중심으로 업 가슴 정 가운데에 손을 닿기 오른손 왼손 그대로 가슴 천장 두 다리만 뒤로 보내볼게요 5초 본체로입니다. 그렇게 위로 잡아요? 네. 네. 다리 뒤로 질게요. 시작! 또 어떻게 이거를 5초냐? 5초. 시작! 너무 이끌어요. 이게 송식다리를 액체로 만든 거예요. 송이 미끄러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어머. 진짜 번거로워. 네. 번거로워. 네. 괜찮으실 거에요? 이러면 5초 완전 높이잖아요. 5초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 오. 왜? 진짜 손이 미끄럽다. 너네 잡았다. 미끄러워. 괜찮으세요. 오셨어? 해봐 얘들아. 너네들 5초 몇 초 하는지 보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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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전 가운데에 코를 붙인 다음. 두 다리를. 길이 끝에 힘으로.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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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ARP. 오우. 5. 4. 3. 2. 1. 너무 잘하실데요? 네? 하하하. 이렇게 막 올라가긴다. 우워! 아. 침핀 질처럼 물러보는 거 하시는 거 같아 그럼 바래도 쉽게 발라야 돼요? 아니요 바디스플레이라고 이렇게 흐르는 게 있어요 또 오배도 없는데 흐르는 게 있어요 왼손 위에 왼발 사는 그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가야 돼요? 지금 그냥 손 뒤로 가요 왼발을 밖의 산으로 담아서 오른발 90도 네 맞아요 90도 내려오고 절대 오른발 덮고 너무 잘하시는데요? 근데 왜 선생님이 궁금한지 저는 이렇게 뭔가 절박해 보이시는 건데 너무 잘하셨어요 원래 매달리시는 것도 힘들어하시거든요? 무릎을 90도 여기서 피고 자전거 굴리기단 한다고 생각했을 때 오른발 내리면 다시 왼발 90도 피 시옹인데 얘를 연결하면 되는데요? 무력해져요 이렇게 해서 왼발 사선 오른무릎 90도 그대로 시옹 다시 뒤로 오오오오옹 맞아 오오오오 한번만 다시 한번만 더 쉬어 잡고 왼발 사선 처음 스타트는 오른무릎이 시 시작 피 시옹 다시 에어컨? 그렇죠! 오! 오! 진짜 뱃살을 왜 이러는데? 오! 이만 알려주면 됩니다. 아! 아! 원래 이거 막 몽도 엄청 마려되지 않아요? 오! 아무래도 마찰을 이용해서 한 동작이라서 살과 살이 이렇게 비틀어지면 우리 경남 마사지 할 때 몽도일 수 있다는 거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통룰로 해도 몽도를 해요. 오! 맞아요. 왼발 사선 그대로 오른무릎 90도 어! 할 수 있었어요? 빗! 야! 저 이따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어떡해! 언니! 잘 살이다! 잘 살이다! 짱이송! 자! 빗! 어떻게 해요? 겨델에서 수영이고 네! 당겨서 왼발 사선 그대로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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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여보세요? 아니 저는 팔에 힘이 없어요. 저 왜 달려 있을 수가 없는데? 너도 어떻게 해요? 당겨서 달려. 그래서 저 수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 오른쪽 겨델 껴서 왼손이 위에 왼발 사선 왼발 사선 왼발 사선 오른무릎 90도 지옥! 저 쇼! 그래! 아! 아! 어! 왼발 사선 그대로 P! 네? 이렇게 해서 왼발 강해서 그렇죠! 앤 슛! 슛! 맞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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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일 것 같네요. 여기에도 힘이 이제 들어가니까 우와! 이쪽도 모아지고 일사 복근도 생기고 우와! 목을 왼편에 씌어서 네! 오른무릎을 왼쪽 사선 고울로 튀어나온 목음을 오른쪽 박계상으로 강했을 때 엉덩이가 배꼽 쪽으로 들어줄 거예요 네! 너도 나도 아! 아! 이 손에 오른손 섹시성결은 두 손 간다갖고 왼손은 팔꿈치 위치에 팔꿈치 이렇게 양손에 잡아당겨서 왼발 한번 떼울게요 어머! 우와! 우와! 하나 더 다리하고 왼발을 펴려면 왼발 펴려? 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왼발이 폴 뒤에 눌러줄 거예요 오! 발등 눌러주면 왼손 떼울게요 근데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사방끝에 오른무릎이 피쳐가지고 높게 오른쪽 오듬을 갈고 잡고 꽉 조여서 허벅지 안쪽에 힘 네 이러다가 못 드는 거 맞아요 맞아요 오! 근데 되게 잘하네 잡아당겨서 왼손 떼고 봐봐 우와! 야! 좀만 더 예쁘지? 완전 붙잡은데? 헐 아파요 진짜 진짜 아파요 이쁜 것처럼 안 돼? 예쁘다 빨갛아 그러네 근데 너 잘했거든 왼손이의 왼손은 팔꿈치 위치에 잡고 엄지가 엄지가 첫 상단으로 엄지가 꼴로 피우면 우리가 꼴에 닿을 수 있게 그렇게 해볼까요? 네 그렇게 이렇게 네 그 상태에서 가슴 앞을 누리면서 발들 홀리로 맞아요 네 진짜 근데 진짜 이렇게 이렇게 됐어 너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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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췄어 너 좀 췄어 여기로 네 맞아요 엄지발가락으로 위로 올려서 네 업 아이씨 왼손을 좀 더 위로 잡으셔도 돼요 쭉 뻗는 걸까요? 맞아요 어르신 배꼽 쪽으로 쭉 엄지 들어 올려서 오른쪽으로 두개 쪽에 왼손은 팔꿈치에 뒤를 할만에 모이는 거 밀어서 얘가 이렇게 미는 거예요 바닥에 네 맞아요 너무 무서워 왼손 떼 볼까요 언니도 왜 이렇게 처음 두기고 이게 엄청, 손 떼자마자 엄청 힘들어지는구나 네 그래서 힘들어서 힘들어서 5분에도 힘들어서 그럼 여기가 힘이 어디에 들어가고 있어요? 허벅지 안쪽 내정도에 힘이 들어가고요 그때부터 8분간에 힘이 들어가 짐신을 부르는 거예요 이걸 역시 호연이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같이 도움을 주실 선생님한테 기다려주세요 격려보는? 손색이라도 뛰어! 뛰어! 왜 손색이라도! 오늘 손색이 진짜...